전문가들은 건강에 좋은 식이요법에 관해 많이 이야기한다. 심장마비를 당한 적이 있거나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할까? 스트레스, 식욕 부진, 휴식 부족은 심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에는 금연, 운동, 식습관 변경 등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심장마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글에서 심장마비를 당했을 때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소개해보려고 한다. 심장마비와 건강한 습관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2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는 1700만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80%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흡연 등의 중독적인 습관을 버리면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심장마비를 당했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음식을 챙겨 먹도록 하자. 심장마비 후에 식단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에는 콜레스테롤 및 포도당 수치, 혈압을 관리해야 한다. 심장마비 환자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포도당 수치가 낮아야 하며 건강혈압을 유지해야 한다. 약물치료,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혈압을 유지하며 콜레스테롤, 포도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장마비를 당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야채, 과일, 통곡물, 생선, 구운 살고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심장마비를 당한 경우 어떤 음식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고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한다. 저지방 유제품만 섭취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콩류를 챙겨 먹어야 한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해야 할 식품 과일과 채소 스페니쉬 하트 F 아운데이션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식사하면 칼륨과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해 심장 부정맥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혈압과 연관되어 있는 성분인 나트륨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된다. 엑스브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지중해식단의 기본이다. 올리브 오일은 여러모로 건강에 좋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하면서 매일 올리브 오일 4큰술을 섭취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다. 호드는 심장 건강과 관련된 다중 불포화 지방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다. 엘 아르기닌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 혈압조 절에 도움되는 아미노산 과피토스테롤 장에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모든 차이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케르세틴도 함유되어 있어 혈관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기름진 생선 올리브 오일과 마찬가지로 생선에도 심장을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포화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반면 불포화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챙겨 먹는 게 좋다. 연어, 고등어, 송어같이 지방이 많은 생선에 불포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 통곡물과 콩류 스패니쉬 하트 파운데이션에서는 곡물을 보호하는 껍질이 밀기오른 당분 흡수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심장마비가 생긴 후에 먹지 말아야 할 식품 파이 심장마비 후에는 콜레스테롤이나 트렌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 심장마비 후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유, 버터, 기름이 많은 고기, 설탕 등 포화 지방, 트렌스 지방,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도 먹지 않는 게 좋다. 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이 풍부한 소시지와 가공육, 트렌스 지방이 풍부한 구운 음식과 가공식품도 최대한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는 의사에게 물어보자. 심장마비를 당한 후에는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